색다른데? 색다른데? 뭐야 베이터 쥐지 베이터 뒤지면 안되지 나 여기서 지금 물장구 치고 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바이 짜이챽 리쿰 안다 아아 물속으로 숨었어 이거 거의 다 죽는다 이거 야 고하나 가서 애들 좀 살려라 잘가라 그렇지 끝내고 뭐야 끝났어? 스팀이야 고환 맞아요 손고환 뭐야 얘 옷 벗으면 개쎄지는데 미리 어디에 맞았죠? 아 고환 고군! 맨날 걔멋있게 나오네 호쭈 간다 이게 바로 위케입니다 아 왜 거기서 돌리고 있어 뒤질래 손오공 아 합치 개 안맞네 아유 거기서 월미도를 하네 개 짜증나게 일로와봐 이번엔 됐다 이번엔 됐다 어 내가 됐네 미친 디바이딩 드라이버 이건 맞았다 이건 진짜 진탱 어디갔어 아 진짜 베지타 또 여기 편드는거 아니야 기뉴가 프리더의 꼬봉들이에요 아실까 모르겠네 난 쥬시부터 잡는다 양아치 거든요 이거 잘가라 쥬시 그렇지 어허 설마 왜 쳐 웃는거지 난 니 몸이 좋아 음 하하하하하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체인지 어 아이 미친 아이 미친 나랑 바뀜 아 엿갔네 내가 기뉴 됐네 내가 보여주지 이겨버려 어우 근데 제대로 들어갔다 야 아 진짜 개 개같은거 아 야 나만 노려 왜 야 그 몸 내꺼잖아 야 잠깐만 아아 치사하게 할래 자꾸 뒤질라고 좀 맞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코앞에서 쏘는데 안 맞으니 왜 예 기겨버려 예 기겨버려 그렇지 얘는 이제 안되나본데 얘 아닌가 본데 어어 어 내복위법 열렸다 그렇지 이거지 이게 바로 내복위법의 힘이지 어우 내가 저렇게 싸우니까 멋있다 야 나 왜 도망가 어디가 나 왜 도망가 어디가 푸 내 몸 아 우주선에 침투한 기뉴 아아이 아냐아냐 나야 아 아냐아냐아냐아냐 이만 이게 몸캔가? 몸캔가봐 몸으로 쏘는.. 몸으로 때리는거 개쎄 미쳤어 이게 바로 승리의 포즈지 짠 그렇지 딱 맞췄네 자 봐, 봐라 이게 바로 파이팅 포즈! 이거지 또 있어 하나 더? 어 건방진 새끼 내가 너희의 대장 기뉴다! 얍 그렇지 뭐야 너 언제 왔어 미쳤니? 안되게 이쁜 안되게 쌀! 에이크 포즈! 아 기뉴 스승으로 삼고 싶다 개.. 개좋네 캐릭터 여기서 나가주세요 어어 야 날 던져 어쩔 수 없군 어어 이새끼들 이거 어어 어어 이 미친놈이야 이거 미쳐가지고 이거 이건 안할라그랬는데 변신! 이대로 야 지진다니 미쳐가지고 이게 어어 사귀어 이거 개많어 이거 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온거 아니야 사람이래 새끼들 이거 다 나온거 아니야 개빡세네 설마 아 다이조 대장님 무슨일이죠 이게 야 굴도 왜이렇게 세 야 굴도 미쳤어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를 아무래도 피싸게 써야되겠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라즈베리 날 따라와 얘네 이름들 왜이래 라즈프베리 에프루 에프루 아우 진짜 애니메이션 같아 애니메이션 소관에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 만들었지 이번 건 인정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외국에서도 드래곤볼이 인기가 진짜 짱만대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에 인기가 짱만놨는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쩐대요 아 죽으네 죽으네 조졌네 아 좀 그만 나와 좀 지겨워 죽갔어 지겨워 죽갔어 어디갔냐 아주 방이란 방을 다 돌아다니네 그렇지 헤드스 바이자이자이 아 저거 캐논이 개 짧은갑다 안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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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름 좀 바꿔서 해주지 불쌍하다 아무리 캐릭... 그냥 3류 캐릭터지만 잠만 크리딩 죽을거 같은데? 뭐야? 어디야? 핫쥬? 비쳤네 이거 비쳤네 저런건 반칙 아닙니까? 드래곤볼에서 총기류 사용은 반칙 아닙니까? 인간만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 진짜 죽나 많다 진짜 이 터널에서 나가고 싶다 여기 무슨 레벨 한 40 올려주는 덴가? 그렇지! 완벽한 공부였어 아... 뭐야 이거 넌... 우와... 뭐야 미쳤네 이거 미쳤네 이거 이 터널이 이 터널을 위치하게 빨리 때려가지고 깨야지 얘를 확실히 소노바는 샤이어에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개쎄네 혼자 다 잡네 개 개잘 싸우네 아 아 개많이 나오네 진짜 지칠 지경 이거 도대체 메인 퀘스트 하나 얼마나 울고 먹는 거야 어 이 드래곤볼 모았다 아이고 살아있네 15학구 TV 살아있네 15학구 TV 니네끼리 모여서 뭐하나 친구들끼리 야 우리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잖아 헤헤이 근데 샤이어에인 치고 베지터가 왜이래 시간이 왔군 자인지나오 굿 완벽해 내 몸으로 돌아왔군 굿 굿 잘했어 안돼 야 야 거의 철거한 태그 토너먼트네 계속 쳐봐 거의 개가 그래도 드디어 제 기술 쓸 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 꺼져 뒤통수에 필살기 시작 바이 짜일지엔이다 기념 와 이걸 피해 자 일어라 일어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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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밭까지 나왔다보씨 살짝 돌고래 같았거든요 어어 어어 어와 그래도 이번엔 내 차례다! 아 뭐야 에너지 찼어 게임이... 사기성이... 짖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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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받아라 선극! 가... 안빨아도 이겨 이거 안빨아도 이기는거 보여줄게 잘가라 손극! 마지막이다 지금이야 얍 왜 이렇게